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딸기, 생크림, 밀크티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계란말이 너무 맛있어요 매콤한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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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매콤달콤달콤 쫀득쫀득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치킨 너무 맛있다 터질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톡톡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어? 왜 안나와? 랩 이거는 저랑 안맞는 것 같아요 랩 랩 랩 랩